징조 시대 70억 원 중적 28년 8월 18일 무자 첫 번째 기사 1533년 명가정 12년 위간등이 정얼미와 김형경에게 가영하기를 청하고도 정얼미의 글씨를 입게 하니 전교하였다. 이 글자의 획은 때에 따라 폐에 쓰인 글자의 획과 완전히 비슷하다. 정얼미를 가영하여 자세히 주문하고 김형경도 주문하여 형추하라. 그러나 만약 갑자기 심한 형장을 가하면 불복하다 죽을까 염려된다. 정얼미의 글씨는 우선 여기에 두고 내리지 말라. 만약 서로 참고할 일이 있으면 재가를 받도록 하라. 징조 시록 75번 중적 28년 8월 18일 무자 두 번째 기사 반쯤 가영하였을 때 정얼미가 복초하기를 김형경이 수를 대접하여 써주기를 청함으로 내가 응하기를 왜 너가 쓰지 않고 나에게 청하는가 하였더니 형경이 나는 법사의 설이기 때문에 써놓은 글씨가 여러 곳에 있으며 만일 이 일이 누설되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였습니다. 내가 취중에 썼는데 내용은 취중의 일임으로 잊어서 기억하지 못하고 유자, 가짜, 호자 및 한충보듬의 글자만 기억납니다. 그 밖에는 잊어서 기억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김형경은 아직 불복하였다. 진정시록 75번 중적 28년 8월 18일 무자 세 번째 기사 정얼미를 네 차례에 혁문하니 공초하였다. 지난 7월 10일 사이에 김형경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작은 종이에 쓴 조안을 내놓으며 나에게 목표에다 베끼도록 하였습니다. 신이 묻기를 이걸 어디에 쓸 것인가 했더니 답하기를 그저 써주기만 하면 된다 하였습니다. 신은 술에 취해서 폐의 앞뒤에서 써주었는데 목표의 형체는 너비가 손바닥보다 크고 길이는 반자쯤 못되었으므로 나무의 색깔은 엷은 흑색이었습니다. 쓴 내용은 술에 취해 있었고 또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할 수 없고 폐 뒷면에 한충불한 세 글자와 폐 가운데 위자, 유자, 호자, 중자 등의 말을 베끼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김형경에게 물으시면 됩니다. 정올미가 복초한 내용과 김형경의 조사를 동봉하여 들어와 아래길에 네번째에 승복하였다. 정올미는 이제 대략 승복하였습니다. 폐의 형체까지 이미 다 말하였으며 폐에 쓰인 글은 그때 취하여 자세히 알지 못한다 하여 대략 간추려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단수가 이미 드러났으니 불가업을 자세히 주문해야 합니다. 김형경과 송허룡 등도 가형하셔서 만약 오래 머물러두면 죽고 말아 취복하지 못할까 싶습니다. 정올미가 대개는 승복하였지만 폐에 쓰인 내용을 자세히 주문하지 않을 수 없으니 또 가형하게 하셔서 하니 정교하기를 이 일의 단수가 오래지 않아 나올 것이라고는 하는 미리 짐작하고 있었다. 이제 입기한 사람들은 자세히 주문해야 한다. 그러나 급히 형을 가하면 안 된다. 폐 안에 있는 소주도 정의미가 쓴 것인가? 전우의 폐를 다 썼는지 여부를 자세히 차근차근 주문하라. 전일의 옥사 때 승복만 받고 주의를 주었기 때문에 여론이 불쾌하게 여겼다. 이 사람들은 자세히 상세히 주문해야 한다 하고 또 미관과 추관 등에게 전교하기를. 정올미가 대개는 이미 승복하였지만 이는 사소한 일이 아님으로 참하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말을 하고자 하여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전우의 범한 일과 위에 저촉된 말도 서수경과 함께 무의한 일을 유도하면서 천천히 물어 상세히 주문하라. 정올미가 쓴 글씨와 전우의 폐를 동봉하여 내리니 만약 상고할 바가 있으면 상고하라. 승지 정백봉에게 주어 그곳에 두도록 하고 옥사가 끝난 후에는 불태워 버리라 하였다. 장순섬 등이 아르기라. 정올미는 대개 이미 승복하였는데 폐에 쓴 글은 그때 술이 취하였고 또 실이 오래되어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앞의 폐는 내가 쓴 것이 아니다 하여 다 승복하지 않고 있으니 가영하면서 주문하소서. 또 이 사람은 장독이 상세히까지 올라갔으니 역시 속히 주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람바가 지당하다 속히 가영하라 하였다. 장순섬 등이 아르기를 정교하신 뜻으로 김형경을 주문하였으나 불복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형경은 사원부의 일을 아는 서리입니다. 스스로 제가 죽을 것을 알고 있으니 어찌 쉽게 승복하겠습니까. 정올미가 승복했다는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면서 모지지 못한 사람 벌써 복초했구나 하였습니다. 정올미가 이미 복초하였으니 김형경 등을 속히 가영하게 하소사하니 전교하기라. 정올미가 이미 승복하였으니 김형경을 형수하라. 그의 기색을 보면서 감당할 만하면 서서히 너쳐 형수하되. 반복하여 철저히 질문해야 한다. 송호룡은 속히 우선 가영하지 말라 하였다. 장순섬 등이 김형경의 초사를 가지고 아르기를 김형경이 불복하니 속히 가영하게 하소사하니 아랜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장순섬 등이 김형경을 가영한 초사를 가지고 들어와 아르기를 김형경이 불복하니 이 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속히 가영하게 하소사하니 전교하기라. 이는 큰일이다. 왕복하는 사이 이미 날이 저물었다. 실정을 자백할 때까지 가영하라 하였다. 위관과 추관 등이 직장 이 백복을 시켜 정얼미가 승복한 초사를 김형경에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전교의 실정을 자백할 때까지 가영하라 하였다. 너가 비록 불복하더라도 함께 무의한 사람이 이미 승복하였으니 너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하였더니 김형경이 웃으면서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나도 복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곤 낱낱이 승복하였다. 김형경을 형문한 지 11차 만에 공추하기라. 서수견은 자신이 무거운 불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산도 정물되어 그의 어미가 의지할 곳이 없어 우리 집에 와 있어서 이 때문에 통분하였습니다. 만약 사람 머리 모양의 흉패를 만들어 수견이 한 것과 같이 글을 써서 걸어두면 사람들이 반드시 지난번 옥사를 의심하여 수견의 소행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쓰면 탈로 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정얼미에게 청하여 썼습니다. 전후 이패 모두 정얼미가 쓴 것이 이고 양자는 이고가 썼습니다. 글자 중에 또 궁자가 있으며 세자에게 저축된 내용은 차마다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전패에 글씨를 새긴 것은 보통 쓴 글씨를 새기면 필적을 구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급한 나머지 단지 안면에 3,4자만 새겼습니다. 패의 목은 체박기 송판입니다. 전패는 날짜를 기억할 수 없으나 7월에 글씨를 써달라고 청하여 직접 대간청문에 걸었으며 후패는 이달 13일에 글씨를 써달라고 하여 그날 저녁에 정원의 문에 걸어두었습니다. 사람 머리 모양은 모두 내가 직접 만들었으며 그것을 만든 의미는 입으로 차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뜻은 전번 옥사를 현란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폐 뒷면에 한 충보의 이의를 함께 쓴 것은 시비하는 사이에 반드시 고생을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였다. 장순선 등이 김현경의 승복초사 12차 만에 승복하였다. 가지고 들어와 아래길은 김현경이 낱낱이 승복하였습니다. 폐의 형체 및 폐에 쓰인 문자를 모두 외웠으며 폐는 체박기로 만들었다 하며 폐에 쓰인 세 잔은 새겼고 전유의 폐를 모두 자기가 만들었다 합니다. 전 폐는 꼭두 새벽에 대간창 문 위에 직접 걸었으며 폐는 해가 질 무렵 승종은 문 위에 걸었는데 이런 중대한 일에 다른 사람을 시킬 수가 없어 모두 자신이 걸었다고 합니다. 하니 장교하길에 이제 초사를 본 일의 정상이 명백해졌다. 흉모가 밝혀져 기쁘다. 전일 서문에 화를 썬 것과 신거관의 집에 투사한 일도 모두 하나하나 주문해야 한다 하였다. 장순선 등이 김현경의 조사를 가지고 들어와 아래기라 김현경이 내가 시골에서 와서 신 숙연의 흉폐에 대한 일을 몰랐는데 그때의 폐 내용을 한 종손에게 물었더니 종손이 낱낱이 말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 폐의 사연을 알아 옮겨 쓴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한 종손을 붙잡아다가 물었더니 종손은 끝내 숨기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모른다고 하니 종손을 형초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한 종손은 전일 심수견의 옥사 때 관계되지 않아 석방되었다. 이제 폐에서의 내용을 전파했는지 여부 때문에 1차 형초하였다. 여러 차례에서는 안 된다 하고 전교하기라 김현경 등을 빨리 조율하라 연주화인들도 도망할까 염려되니 속히 붙잡아오라 하였다. 장순선 등이 아래기라 송허룡은 석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연주화인들은 모두 잡아왔습니다 하고 아래였다. 신고관의 집에 투사한 일과 소문에 화살을 쏜 일을 김현경은 모두 모른다고 합니다. 중저시로 70억원 중종 28년 8월 18일 무자 5번째 기사 정원이 김현경과 정얼미의 처형 장수와 사방에 전시하는 일을 아래니 전교하였다. 폐는 불에 태우고 경을 집행하여 사방에 전시하는 일은 전례에 의하여 하라. 중저시로 70억원 중종 28년 8월 18일 무자 6번째 기사 장순 손등이 아래기라 한종선은 이미 한 차례 형초하였는데 형을 더 할 것인지를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한종선은 사실이 아닌듯 하니 방송하라 이런 큰일에 그 실정을 알지 못할까 염려되었는데 이제 이미 실정을 알았다. 골증이 가까워 술을 주지 못하지만 하직돼 술을 내리도록 하라 하고 전교하기라 형을 집행할 곳은 먼 곳에다 정하라 하였다. 대사원 심언관과 사관 윤풍형 등이 들어와 아래기라 죄인을 저자에서 처형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중죄인은 저자에서 배는 것이 예입니다. 이 사람은 대역부도로 종사의 역적이니 예법에 의거하여 저자에서 처형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이제 아렌떼스를 보니 참으로 그렇다. 대역부도한 주인은 의당 저자에 버려야 하니 군기시 앞에서 처형하라. 전교시록 75원 중종 28년 8월 19일 기축 첫 번째 개사 장원의 전교하기란 이런 일이 두 번 세 번 있었으니 실로 종사에 관계된다. 백관에게 가져하는 것이 옳다면 사면도 같이 해야 한다. 시추 가운데 유죄 이하를 사면하는 것은 소방의 예와 같다. 서수견의 여종 은지가 헌문관이 속하면서도 흉폐가 근처에서 나왔기 때문에 모두 의심하니 다른 사람과 바꿔 정하고 두 사람이 아내도 도하의 외사에 배속하라 하니 삼공이 의논하여 아렸다. 상해본부가 지당합니다. 중저시록 75원 중종 28년 8월 19일 기축 두 번째 개사 삼공이 아르기를 오늘 하루에는 세자 역시 수반하였는데 승문은 관원이 전문을 예비하지 않아 유문할 때에 이르러 비로소 행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승문은 행수 장무관을 추구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라. 오늘 일은 매우 완만해. 나 역시 그러다고 여겼으니 대신이 아랜 듯이 지당하다. 승문은 행수 장무관을 아랜 대로 추구하라 하고 또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 공사는 어제 삼경에 개화하였다. 백관들이 하래가 있는 줄 알았으면 반드시 이른 아침에 들어와야 하는데 불을 밝힌 뒤야 나아갔으니 어찌 조정에 기강이 있다고 하겠는가. 폐조 병인연의 서목과 길시가 나왔을 때 명나라 사신이었다. 태평간에 조의 예식 연습을 밤에 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탄식하기를 대관의 금속이 없어서 이렇다 하였다. 이번에는 대관의 규찰과 대신의 금속이 있고 위로부터 정제했는데도 이르하니 기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매의안 경련 때에 백집사가 회의하다고 하려는데 오늘 일은 가장 회의되었다. 사문을 적시 서오라 시켰는데도 적시 서오지 않았고 세자가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의관을 챙기라고 해도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괴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외출할 차비가 되지 않았다 하니 이렇게 회의될 수가 있는가. 이기사와 시강원의 차지관 및 승문원 행수 장모관을 의검부에 내려 추문하라. 판교 김광철은 많은 사문선독관으로 들어왔으니 검속할 수 없지 않은가. 차 행수관은 누구인지 함은하라. 진조시로 75권 중종 28년 8월 19일 개축 세번째 기사 한머리가 치다. 진조시로 75권 중종 28년 8월 20일 경인 첫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세자의 거둥은 시강원에서 전적으로 관장하여 하라. 보득 이하의 권한은 모두 법사에서 행공 추구하고 장모관은 조옥에서 추구하는 것이 옳다. 승정원은 비록 재촉을 하였다 하지만 아침부터 미리 독촉했어야 옳은데 늦어도 아주 늦었어야 재촉했으니 역시 그러다. 색상지는 행공 추구하고 예조의 해당 관리도 행공 추구하라. 진조시로 75권 중종 28년 8월 20일 경인 두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난해 선능을 배활하려 하였으나 하지 못하였고 금년에도 사고 때문에 늦어져 아직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배령하기 좋은 날을 가려드리도록 예조에 이르라. 진조시로 75권 중종 28년 8월 20일 경인 세번째 기사. 의검부가 아래길은 김현경의 압이 자중이라는 자는 나이가 88세여서 죄주지 못하고 그의 족속은 모두 도하에 없으니 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익천 교하였다. 88세대인 사람은 법에 의하여 연조화시키지는 못하지만 그의 무리를 모두 먼 곳으로 축출하였으니 그 사람만 도성 안에 둘 수 없다. 도성 밖으로 축출하라. 진조시로 75권 중종 28년 8월 21일 경인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시간관 성윤이 아래길. 신이 어제 문사랑이 되어보니 흉패를 단자 김현경이 처음에는 대간청에 걸었고 대간청에 걸었고 또 승정은 출입문에 건 것은 수직 군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수직하는 군사가 있었다면 용이하게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대저 입직 군사들이 마음대로 자리를 뜨는 배단이 적지 않습니다. 권레는 일 없는 자빈이 출입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은 권레 출입이 마치 사사집 출입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예 때에는 시장같이 소란스러워 전혀 엄숙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런 간세한 무리가 어렵지 않게 그 사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출입할 때는 각사의 관원까지도 근수를 많이 데리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전도 가운데 흑의를 벗지 않고 출입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런 일은 병조와 도총부에서 검속해야 합니다. 모든 숙직하는 군사는 반드시 생기일에 기록하고 숙직해야 하는데 지금은 생기에 적지 않습니다. 숙직하는 많은 서리들도 모두 그렇기 때문에 권레가 엄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뜻을 별도로 병조와 도총부에 말하여 언금해야 하며 많은 근수를 거느린 관원도 금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권레가 조금 엄숙해질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군사가 수직하는 곳에서 그런 흉악한 일이 있었으니 과연 그곳에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다. 권레는 엄숙해야 하는데도 지금은 이 모양이다. 마운드로 직소를 떠나는 군사는 병조와 도총부가 검속해야 하고 수행원도 법에 한정되어 있으니 법에 따라 더욱 엄히 검단하라. 중조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2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사시 서방의 달빛이 밝았다. 중조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3일 회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입문하여 이르기를 여기에 큰 도족은 임명을 외치고 작은 도족은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다고 하였으니 예부터 도족의 해가 컸다. 마땅히 신중하게 살펴서 다스려야 한다. 오늘날의 포도관은 덜어낸 도족 아닌 자를 도족이라 하고 도족 잡는다는 것을 빙자하여 함부로 사람을 집에서 끌어내어 길 가는 사람으로 남의 재산을 노리악질하니 이런 포도관은 마땅히 금지해야 한다. 하니 시도권 하계의 선이 아르기라. 포도관이 평소 도족 잡는 직무를 게으리 하다가 어느 곳에 도족이 나타났다 하면 책임만 메우려는 마음으로 관계없는 사람을 붙잡은 이는 작은 패단이 아닙니다. 지난번 들은 이 권유신의 집에 도족이 들었을 때 포도관이 확실하지 않은 말을 그대로 듣고 수색하여 잡는다는 명목으로 여염집을 출입하면서 감히 누구냐고 묻지도 못하게 하였으며 혹 포목 등속이 있으면 수상하다. 마구 구타에서 위협하고 겁주었다 합니다. 그런데도 장수는 물론 나 앉아 조금 더 금속하지 않기 때문에 도리에 협박하여 약탈하는 패단이 많게 됩니다. 하였다. 상에 이르기라. 세자가 벽관을 건너리고 할애하는데 어찌 밤늦게 해야 하겠는가? 성문에는 해서 전문을 늦게 써온 일을 쓰므나라. 또 들으니 지제의 교관도 즉시 지어오지 않았다 한다 하니 용사 창순 손이 아래기라. 다시 들으니 그때 예문관에서 입분하던 한 사람만을 시켜 짓게 하였는데 날이 저문 뒤에야 대제약이 다시 지었기 때문에 저녁에야 예를 향하였다 합니다. 하고 지사 홍은 빈을 아래기라. 그날 일이 너조진 것은 까닭게 있습니다. 신이 전해보면 할애하는 전문은 대제약이 모두 지었습니다. 신 용계와 남건이 그때마다 향실에 모여 지었기 때문에 때맞춰 예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신도 온당하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사문도 마땅히 대제약에게 보인 뒤에 사용해야 하는데 보고 검토하려 했더니 이미 곧바로 입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하고 정은 최포하는 아래기라. 사문은 조정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방의 궁벽한 시골에까지 모두 함께 보는 것으로 죄악을 밝게 포구하자면 그래 능한 관원이 모여서 지어야 하며 또 미진한 접이 있으면 다시 서로 고치고 다듬어서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관원이 급히 짙기 때문에 이처럼 질서가 없으니 이 역시 조정에 기강이 없는 소치입니다. 또 근래 국가의 비용이 모자라 유사가 제리를 말합니다. 대저 제리에 대한 말은 구구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나라 때 각주 고산 염거의 법을 선유들이 그 권한이 한 번 열리자 만류의 폐단을 지탱하기가 어려웠다 하였고 맹자도 상하가 이익만 추구하면 국가가 위태롭다고 하였습니다. 시는 용도를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는 재물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전략해 쓰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지금 근래의 상상 쓰는 것이 평소보다 지나치고 하사하는 것도 지나친 바가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줄이려고 힘써야 하고 근래의 용도도 남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전에 박씨가 주의를 입었을 때 들으니 외인들이 정물된 가산이라 여겨 서로 다투어 훔쳤는데 보물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권총으로 얻은 것이니 그 때문에 박씨가 보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 역시 지나친 사치가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내 탕의 보물들은 전대부터 서로 전해오는 것이니 감히 사사로 줄 수 없는 것이며 여러 왕자들에게도 분수에 맞는 물건만을 하사해야지 분수 밖의 왕실의 보물은 경솔인 흥배에서는 안됩니다. 재물을 관리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전략하여 쓰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였는데 상의 이르기를 절용하라는 말이 과연 합당하다. 근래 나라의 경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관례대로 줄여서 나라 비용을 조절하고 있다. 하였다. 집형 안현이 아르기를 이번 김형경 등의 주관은 논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당상관에게는 말을 내리고 난관에게는 가자한다 하였습니다. 비록 성령이 이미 내려 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신은 사람들이 앞으로 물건을 중히 여기고 관작을 가볍게 여기게 될까 염려됩니다. 이상이 일렀다. 어찌 그렇게 했는가? 절대도 당상의 과자는 지나친 듯하여 따로 말로 논상하기도 하였고 올라갈 작업이 있는 자는 작업을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자로 논상하였다. 모두 절대대로 한 것이다. 중조시로 75권 중종 28년 8월 23일 개사 두 번째 개사 청원에 전교하였다. 대전의 양노연은 다음 달 능을 참배한 뒤에 하고 중공의 양노연은 여 노인에게 주육을 나눠주는 것으로 마련하라. 중조시로 75권 중종 28년 8월 23일 개사 세 번째 개사 헌부가 아르기를 찬판 2기는 전에 한승부 좌윤으로 있을 때 법사를 욕하여 논박받고 채직되어 송서되었는데 이제 육조의 악영이 되었습니다. 논박하여 채직하려는 뜻은 없지만 재직시켜서 하였으나 유나하지 않았다. 중조시로 75권 중종 28년 8월 23일 개사 네번째 개사 진시에서 4시까지 서방의 달빛이 밝았다. 중조시로 75권 중종 28년 8월 24일 가보호 첫 번째 개사 영희정 장순선 좌이정 한효운 우희정 김근사 좌찬성 연원도 우참찬 손주 예조판사 유관 참의 윤계가 함께 아르기를 전에는 관합사와 정조사가 같은 데 갔기 때문에 별도로 가지 않았는데 지금은 동지사만 있어 관합사가 혼자 가게 되었습니다. 1년에 3번 가게 되어 중국에서 옳지 않게 여길까 싶으니 예부의 이자에 취품한 뒤에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전광필도 불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합사를 별도로 보는다면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감이 아랩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나는 예부의 취품에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이미 정조사를 동지사로 앞당겨 정하였으니 그때 함께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 전광필과 함께 의논하기를 청하니 불로 함께 의논하겠지만 내 뜻은 그러하다 하였다. 전광필과 김안노가 들어와서 아래길은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 한 일이 아니라 중국에서 앞당겨 정한 일입니다. 관합사는 정조사와 관계가 없어 따로 보내야겠기 아래입니다. 아니 잔교하기를 전부터 관합사와 정조사가 같은 데 들어갔는데 지금은 동지사로 정조사를 앞당겨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교한 것이다. 그러나 대신이 의논하고자 하니 상의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전광필 등이 다시 아래길은 관합사에 대해서는 신들의 의견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번만은 전례대로 동지사와 같이 들어가 주문에 도착하여 취품하기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에는 관합사와 정조사가 함께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정조사를 동지사로 앞당겨 정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여 안 된다 하면 그대로 남아 있다가 기다려서 전례대로 납부하고 허락하면 사세가 편리하여 좋을 것이다 하는 것이고 귀만로의 생각이었다. 또 한 가지는 바치지 않은 공만은 가본연 세 마리 가지고 들어가야 하니 아직 기한이 요원하다. 금년 동지사가 갈 때 예비의 취품하여 따로 만약 따르지 않는다면 정문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조사와 관합사는 원래 같이 가는 것이 아닌데 각기 가면 연로의 폐단이 있기 때문에 전반에는 함께 갔다. 이제는 정조사를 동지사로 앞당겨 정하였으니 역시 동지사와 함께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들이 뜻이 모두 그러했다. 김한노의 생각은 관합사는 해, 묘, 미가 된 해로 5년 만에 한 번 들여보내기로 이미 정해진 일이니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미리 취품하면 중국에서 굳자스레 여길까 싶다. 그러나 이번 동지사는 전일 정조사의 예이며 관합사를 이미 함께 보낸 예가 있으니 감히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취품하는 것이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하니 잔교하였다. 내 생각에는 미리 정문하였다. 그쪽에서 마냥 정조사는 과연 동지사로 앞당겨 정하였는데 관합사만 왜 유독 오지 못했는가 새 사신이 함께 들어오더라도 폐단이 되지 않는다 하면 평안도 연로에서는 사신 지공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명년 동지사 일행과 함께 들여보내겠다고 취품하고 그러면 중국에서도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온 것이다고 생각할 것이므로 번거로운 폐단을 헤아려 일행으로 가면 양쪽에 모두 폐단이 없을 것이기에 그렇게 천교한 것이다. 과연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먼저 취품하지 않고 곧바로 일행이 되어간다면 사대하는 일에 잘못이 있을 듯 하니 삼공이 아린대로 전문하라 이번 가는 길에 보내는 것이 매우 좋겠다. 중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4일 가보 두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중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4일 가보 세 번째 기사 헌부가 이기의 일을 아뢰였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라 김양필은 형부를 남용한 관리로서 영원히 서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제 서용하라는 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대전의 법이 무너지게 되니 내린 명을 다시 거두소서하니 전교하였다. 김양필의 죄목이 영원히 서용하지 못하는 것이면 당초 초계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이제 초계했으니 전일에도 경연에서 최상의 김양필이 무죄가 있어 쓸만하다 하였기 때문에 서용하라고 명하였다. 병조의 무로 결정하도록 하라. 중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4일 가보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김양필의 일을 상고해보니 과연 헌부가 아뢰바와 같다. 병조에서 반드시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이다. 중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5일 의미 첫 번째 기사 헌부가 이기의 일을 아뢰였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중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6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예조의 관원은 재직할 수 없으니 재직하는 일을 헌부를 불러 이르라. 중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밀봉 두 통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송겸은 평안대로 임봉을 함경도로 보내는 밀봉이다. 각각 그 경로에 들어가서 떠들보고 지상 등의 일은 전례에 따라 아뢰고 밀봉 안에 별서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치게 하라고 이르라. 중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전일 문무관을 뽑아 시험 보이는 일을 날씨가 몹시 더워 정지하였다. 그러나 다음 달이면 행행과 양로용과 문무과 등의 일이 있어 겨를이 거의 없다. 이번 검은 날부터 명관이 시험을 시작하여 이일 간격으로 하되 시공과 시산을 물론하고 근처의 수령으로 선발된 자 모두 참관하게 하라. 중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6일 병신 네 번째 기사 헌부가 이기 등의 일을 아뢰였으나 유나하지 않다. 중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6일 병신 다섯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친대하고자 예고를 하였으니 집행과 같이 들어오라 하고 얼마 후 사정전에 나아갔다. 승지 정백붕이 집행 안현 기사관 오세우 윤원형 원계금과 같이 입시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대전 마음의 시원하지 못한 점이 있으며 친대하여 말하는 것은 전에도 있던 일이다. 어제 집행이 와서 아르기를 홍여여의 종 장승량의 동생 장숙손이 아직도 걸레 차비로 있으니 속히 내보내고 여타 그런 무리도 함께 속히 내보내라 하였다. 내 생각에는 여타의 그런 무리란 홍여의 종 등을 지목한 것으로 여겨 아린대로 유나하고 즉시 승지에게 전교하여 승정원에서 추문하라 하였는데 승지가 아르기를 대간의 뜻은 널리 박씨 일가와 관련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장숙손의 무리만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그래서 이어 승지에게 전교하기라 그렇다면 대간의 뜻과 다르다. 헌불을 불러서 이르라. 다만 전일 박씨에 관리한 인을 추문해서 별다른 일이 없었고 김형경의 조사에도 문을 닫을 때 들어와 폐를 걸고 갔다 하였다. 김형경은 밖에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일을 하였으니 만약 별감, 각색장, 각사, 노비와 내외의 차빈을 모두 추문하면 반드시 소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출심하는 일을 승정원에서 해야 한다 하였다. 그런데도 대간의 아르기를 그 무리들을 찾아 내줬지 않으면 안 된다 하니 위아래의 뜻이 서로 통하지 않았으인가 하여 내가 친히 묻는 것이다 하니 안현이 아르기를 사중에서 들으니 장수손이 박씨 일가와 관련된 사람으로 아직도 권래 차비로 있다 하기에 찾아 내보내기를 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같은 다른 무리들도 함께 속히 찾아 내보내야 한다는 일을 아르였습니다. 오늘 아침 다시 아르텟을 함은하심으로 다시 아르기를 만약 박씨 일에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모두 찾아 내보내야 한다는 것이었고 별도로 찾아 내보낼 조항이 있어 아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어제 아르의 본뜻인데 문자가 아닌 말로 표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김현경은 영로의 외부로 박씨 일에 관련되어 이번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박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추문하라고 이미 전교한 것이 뒤 김현경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니 안현이 아르기를 대간의 뜻이 박씨의 일에 관여한 자가 밖에 있어도 이라는데 더구나 대골 안에 있는 자이겠는가 하기 때문에 만약 그런 무리가 대골 안에 있으면 찾아 내보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아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의 이르기를 아른 뜻이 당연하다 하니 안현이 아래였다. 누구를 지적하여 내쫓자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런 무리가 있다면 내쫓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7일 정료 첫 번째 개사 상의 황두 등에게 군대의 무예를 치니 검열하였다. 종수빙산이 수박을 바쳤다. 상의 삼공에게 함원하기를 옛날에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이 있었다. 이제 수박을 바치는 것은 어떤가 하니 삼공이 아르기를 옛날에 과연 미나리를 바치는 정성이 있었습니다. 받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배에 두피를 상주고 수박은 사옹원에 내리라 명하였다. 황두 등은 지금의 뚝성두건이다. 진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7일 작년 두 번째 개사 임금에게 원포 귀범을 제목으로 하여 배율 10운을 양자 운에서 뽑아 지으라는 글을 써서 승지 오결에게 내리면서 일렀다. 즉시 호중한 당 하관 문시대에게 촉각으로 지어 바치게 하되 한승부 판윤 소세영과 예조판서 유관을 시관으로 삼아 등급을 매기게 하라. 처음에는 예조판서 기만노를 시관으로 하였는데 그의 아들 기가 제사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소세양으로 대신한 것이다. 진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7일 정료 세 번째 개사 전교하기를 사과는 물러가지 말고 앉아서 제술하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촛불을 바람부는 곳에 두는 것은 옳지 않으니 장내에 두라 하였다. 촛불이 다 타자 사람을 시관에게 알려주니 시관이 아르기를 촛불이 이미 다 하였는데 지어 바친 자가 매우 적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지금까지 다 쓰고 바치지 못한 자 이외에는 받지 말라. 진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7일 정료 4번째 개사 이인현이 3화로 수석을 차지하니 말을 하사여 인현에게 끌고 나가도록 하고 다음인 이원순, 송세현, 최부환 등에게는 각각 별조궁 한 장씩을 내리고는 모두 사음하지 말라 하였다. 진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7일 정료 5번째 개사 충순이 김영건과 유세건이 꽁을 바치니 화살 4개를 내리고 내금이 이형창이 세일을 바치니 수를 내리게 하였다. 진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7일 정료 6번째 개사 신씨에 환궁하다. 진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7일 정료 7번째 개사 참교하였다. 금음날에 있을 문신의 제술 시관인 이조판서 김안노와 조하찬석 연언보를 내일 아침 명초하여 부평 부사 이희보도 올라와서 제술하게 할 것인지를 함께 의논하라. 진저실러 75권 중종 28년 8월 28일 무술 첫번째 개사 좌찬석 연언보와 이조판석 김안노가르기를 부평 부사 이희보도 올라와서 제술해도 됩니다. 다만 내일부터 제술을 시작하면 날짜가 없어 맞춰오기가 어렵습니다. 경계의 문신과 수령은 정해진 숫자가 있는데 만약 감시의 시관으로 들어가면 더욱 길에 맞춰 올라오지 못할 것이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윤은보 등이 아르기를 제경 문신도 문제가 있습니다. 시관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제관이 된 사람도 있으며 외방에 나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관으로 들어간 사람은 사미를 주어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대제 여기에 뽑힌 사람들 모두가 사고가 없기는 어렵습니다. 이 희보이게 미리 유시하면 다음에는 되어 올 것입니다. 또 유생들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1장과 2장을 통계할 수 있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참교하였다. 사고가 있는 자는 다음날 들어와도 무방하다면 아랜 대로 하라. 중적시록 75원 중중 28년 8월 28일 무술 두 번째 기사 윤은보 등이 아르기를 오는 29일 문신 제술의 시권을 그날 그날 등급을 매길 것입니까 아니면 3일을 통합하여 할 것입니까 하니 참교하였다. 내일 제술할 때 수권관과 복미관, 시관을 정하여 즉시 과차를 매겨 개봉하지 말고 아래되 3일도 그렇게 하고 6일도 그렇게 하여 위에서 개봉하여 보고 다시 내려준 뒤에 성적을 기록하여 아르게 하라. 중적시록 75원 중중 28년 8월 28일 무술 세 번째 기사 밀봉 두 건을 정원에 내렸는데 황념을 전라도의 허자르 경상도의 지의상 경차관으로 보내는 일이었다. 중적시록 75원 중중 28년 8월 28일 무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선교하였다. 어제 유승건이 어가 앞에서 상언하여 그의 하랍이 유자광의 추대공신과 익대공신을 모두 뺏겨 억울하다고 허사했다. 내 생각에 남의 난에는 대사가 거의 거릇될 뻔하였으니 유자광의 공이 크다 하겠다. 그러니 추대공신은 환급할 수 없지만 익대공신은 환급해도 될 것 같다. 이것을 의정부로 하여금 합주하는 날 가부를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중적시록 75원 중중 28년 8월 28일 무술 다섯 번째 기사 작년 최 무택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수령이 제술하기 위해 관청 직무를 벌이고 올라오는 것은 사체 크게 방해롭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에 있는 사람으로서 선에 참여한 자가 비단 희보뿐이 아닌데 길이 멀고 가까움에 따라 오기도 하고 오지 않기도 하면 더욱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 희보로 올라오지 말야 주사니 장교하여다. 이기에 이런 유능하지 않고 이 희보에 이런 유능한다. 중적시록 75원 중중 28년 8월 28일 무술 여섯 번째 기사 유님등이 아뢰기를 어제 서위에 대해 하음은 하셨을 때 신은 그가 화를 잘 쏜다는 것은 알지만 그 인물됨이 어떤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평사나 육진의 판관은 될 만합니다. 한의 장교하기를 서위 여의 인물은 나도 모르는데 삼공이 아뢰었다. 후일 관사할 때 서기하여 그의 무예를 보게 하라 하였다. 유님등이 또 아뢰기를 서위는 해주 훈도로 외방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의 장교하기를 서위는 무죄가 있으니 변진에 쓸 수 있다. 훈도직을 채직하여 경계직에 서용하라 하였다. 승지인 남세웅이 아뢰기를 삼가는 차례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전례입니다. 서위는 지금 권지로 있어 경직에 서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취품합니다. 한의 장교하기를 그렇다면 군직에 서용하라 하였다. 유님등이 또 아뢰기를 삼간에 있으면서 옮기지 못하고 있는 자를 본직의 품계로 거치면 사용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특별히 서용하는 뜻이 없게 되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의 장교하였다. 우선 사용에 붙였다가 뒤에 쓸만한 곳이 있으면 쓰라. 중저시로 70억 원 중종 28년 8월 28일 무술 일곱 번째 기사 김광철을 승정원 동부 승지에 재수하다. 중저시로 70억 원 중종 28년 8월 29일 기한 첫 번째 기사 살펴본 뒤에 개의 자를 찍어 권로에 두었으니 3장의 지수를 끝낸 뒤에 과차를 매겨야 한다. 이 임은 반편밖에 짓지 못했고 강해는 전혀 짓지를 못했으니 정원은 알고 있으라. 중저시로 70억 원 중종 28년 9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최상 적간 어사 송인수와 박세웅을 중청도와 강원도에 나누어 파견하다. 중저시로 76억 원 중종 28년 9월 2일 신축 두 번째 기사 폐조 때 민폐를 끼치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이 상은을 정원에 내리며 일렀다. 그때 의검부에서 처벌받은 사람 가운데는 간혹 소문만으로 처벌하기도 하여 실제로 모두 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미 방면하였다. 그러나 형조에서 처벌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 때문에 구금되었다가 간혹 그 주인의 고발한 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판결했기 때문에 분명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형조로 하여금 분간하게 하라. 중저시로 76억 원 중종 28년 9월 2일 신축 세 번째 기사 황희도 관찰사가 용매도 목장 등의 목장의 말들이 떼지어 목장 밖으로 나와 곡식을 뜯어먹고 손상시키니 다른 목장으로 말을 옮겨 민폐를 제거할 것을 내용으로 개입은 하였는데 정원에 전교하였다. 마정이 중대한 일이긴 하지만 민폐는 더욱 큰일이다. 말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의 당부를 주서를 보내어 삼공의 의논을 모으고 내려가는 지의상 어사에게 편부를 살피게 하라. 중저시로 76권 중종 28년 9월 2일 신축 네 번째 기사 영희정 장순 손이 의논 드리기를 국가의 마정은 중대한 일이니 병조가 회개한 내용 병조에서는 한때의 민폐 때문에 구원한 목장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회개하였다.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도의 감사가 직접 민폐를 보고 이유를 봐서 개품한 것으로 보면 근거가 없지 않으니 내려가는 지의상 어사에게 직접 목장의 폐단을 살피게 하고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대한 편부와 옮길 만한 합당한 장소를 와서 아르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좌이장 한효은 의논 드리기를 마정과 백성의 식량은 다 중요한 일이지만 근처 마을에 사는 백성들이 소정 때문에 갑자기 옮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어사로 하여금 그 일을 겸하게 하면 일이 초솔하여 세밀하지 못할까 걱정스러우니 마땅히 별도로 일에 익숙한 관원을 보내어 목장을 옮기는 데 대한 편부를 직접 자세히 살피고 나서 개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우의정 김근사는 의논 드렸다. 백성의 식량이 국가의 큰일이기는 하지만 마정도 군정의 급습무임으로 한대의 폐단 때문에 갑자기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용매도 목장의 물과 풀이 말을 사육하고 번식시키게 마땅한 것이라면 더욱 건방에 사는 백성들이 소청만으로 갑자기 옮길 수는 없습니다. 부득이 백성의 소망에 따라 목장을 바꾸려면 어사를 제외하고 별도로 본시의 일에 익숙한 관원을 파견하여 기르는 말의 숫자와 전대로 기르는 것과 목장을 옮기는 것에 대한 편부를 자세하게 몸소 살펴 개문하게 한 뒤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저시로 76권 중종 28년 9월 2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밤 초경에 남방에서 번개가 치다 중저시로 76권 중종 28년 9월 3일 의민 첫 번째 기사 최상 적간 어사 김기를 황해도에 파견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였다. 용매도 목장에 관한 일은 삼겅의 의논이 다 다르다. 그러나 별도로 관원을 파견하는 것도 폐단이 없지 않겠다. 이제 내려가는 어사 김기는 젊은 신진이 아니니 자세히 살펴서 개문하게 하라. 중저시로 76권 중종 28년 9월 3일 의민 두 번째 기사 헌부가 아래게라 우 통리의 김형은 본디부터 물리가 있어 오랫동안 폐기되었었는데 다시 사용되어 정의되었으나 아직도 물론이 흡족하게 여기지 않으니 어찌 개제지게 재수할 수 있겠습니까? 대체로 요즘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등용되거나 승진된 자가 참은 많으니 어찌 식견이 있는 사람들로서 은근히 조수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김형은 더욱 빨리 재직시켜야 됩니다. 예조 정랑 이만규는 사람대미용료라고 천박하여 지난번 평안도 평사로 있을 때 비루한 행실이 많았습니다. 예관에 적합하지 않으니 재직시켜서서 하니 전교하여다. 공론에 용납되지 못하는데도 등용되는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 말이 타당하다. 그러나 67감에 정의될 만한 자가 많지 않으며 또 그들을 가려서 임명할 수도 없다. 요즘 인재가 매우 부족하여 판교와 통례를 반드시 정으로 차임하고 있는데 통례의 경우는 간혹 남행으로 차임하기도 하고 김형은 채직할 수 없다. 전례관은 마땅히 골라 차임해야 하겠지만 이는 이조나 병조의 경호와는 같지 않으니 이 만균도 채직할 수 없다. 중조시록 76권 중종 28년 9월 4일 개미호 첫 번째 기사 4강에 나아가다. 중조시록 76권 중종 28년 9월 4일 개미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어제 문신의 정시에서 정욱과 김수성은 그를 짓지 않았고 이 중경은 반편밖에 짓지 못하였으니 종장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중조시록 76권 중종 28년 9월 4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금 화상군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는 품질이 낮은 총진과는 다르니 내일 조참은 정지하라. 중조시록 76권 중종 28년 9월 4일 개미호 네 번째 기사 한부가 전하 1월 아래였으나 연화하지 않다. 중조시록 76권 중종 28년 9월 5일 값진 첫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지난번 문신들의 정시 때에 해는 짧은데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간혹 그를 다 짓지 못한 자가 있었으니 내일은 유문하고 일찍 들어오게 하라. 중종시록 76권 중종 28년 9월 5일 값진 두 번째 기사 한부가 전하 1월 아래였다. 간호니 김형과 이만균의 1월 아래고 또 아래기를 예조 정랑 형 4번은 도사로 있다가 논박받아 재직되었는데 오래지 않아 공조 정랑으로 승진하여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예조로 옮겼습니다. 예조는 더욱 중요한 자리이니 빨리 재직시키셨어 하니 김형의 일은 유나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아랜 대로 유나하였다. 중조시록 76권 중종 28년 9월 6일 1사 첫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황여헌은 도망 중에 있기 때문에 먼저 사관을 추문하였다. 대체로 쓰령이 법을 범했을 때는 아래 사람이 풍속을 지키기 위해 매를 견디면서 승복하지 않는다. 이제 황여헌이 자진 출동하였으니 직접 그를 추문하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사신을 보내 삼공에게 의논하게 하라. 중조시록 76권 중종 28년 9월 6일 1사 두 번째 기사 영의정 장순 소대의 의논 드리기를 황여헌이 어느 정도의 장어제를 범했는지와 사관들의 취초 내용을 신이 아직 잘 모르지만 다시 사관들에게 형문을 가하면 과연 상의 분부처럼 풍속을 지켜 매를 참다가 목숨을 잃는 자가 많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니 먼저 여헌을 국문하에 자백한 내용과 실제 범한 절을 살펴보고 상께서 직접 추문하에 결단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주와의정 한 휴부는 의논 드리기를 장어제를 추단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추문을 끝내고 나서 주의를 확정하며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시 사관들을 추문한다면 신국할 때 목숨을 잃는 자가 매우 많을 것이니 상의 분부가 진실로 온당합니다. 이제 지난 날 사관들에게서 자백받을 말을 가지고 먼저 여헌을 추문하여 그가 승복한 내용을 보고 상께서 결단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김근사가 의논 드렸다. 황여헌이 도망 중에 있을 때는 그의 체포를 기약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관들이 자백한 말만을 가지고 율에 따라 주의 안을 기록하고 사관들은 우선 방면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헌이 자수하에 오게 나왔으니 그 장어제를 저지른 내용을 사관이 아니면 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득이 사관들을 다시 추문하는 것이 사리에 합당합니다. 중정실의 76관 중정의 18년 9월 6일 1사 세번째 기사 대간의 김형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란 지금 들으니 황여헌이 도피하여 있을 때 재물을 많이 가지고 몰래 율산에 가서는 사관에게 뇌물을 줘 각가지로 그들을 교사했다고 하니 지금 그가 돌아와 현신한 것은 반드시 사관들과 서로 짜고서 한 일일 것입니다. 그 술적이 지극히 간사하니 사관을 추문하되 이 일을 함께 추문하소서하니 잔교하였다. 여헌이 스스로 현신한 것은 반드시 주의를 승복하고자 한 짓이다. 사관은 풍속을 지켜 매일을 참아가면서도 승복하려 하지 않았었으니 직접 여헌을 추문하면 반드시 자백할 것이다. 이제 아랫말로 보면 뇌물을 준 일이 없지 않은 듯하니 이것도 함께 추문하여 어긋나는 꼬투리가 있으면 그때 사관을 추문하라. 김형의 일은 윤화지 않는다. 중조 7회 76권 중종 28년 9월 6일 을사 네번째 기사 허흡을 공조 찬판에 양양을 승정원 동부승제 허황을 홍문관 전환에 재수하다. 중조 7회 76권 중종 28년 9월 6일 을사 다섯번째 기사 헷머리가 약간지고 양이가 있다. 중조 7회 76권 중종 28년 9월 7일 병호 첫번째 기사 문신의 재수에서 장원을 한 민재인과 무신의 시사에서 장원을 한 원 송수에게 모두 가자 하였다. 중조 7회 76권 중종 28년 9월 7일 병호 두번째 기사 밤 초경에서 삼경까지 간방에 번개가 찼고 사경에서 오경까지도 간방에 번개가 찼다. 중조 7회 76권 중종 28년 9월 8일 장미 첫번째 기사 장원이 예조의 뜻으로 아래기를 예문에 의하면 종료의 별제에는 왕세자가 아한관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니 찬교하였다. 예문에 따라서 하라. 중조 7회 76권 중종 28년 9월 8일 장미 두번째 기사 영의장 장순순, 좌의장 한의원, 우의정, 김근사, 좌찬승, 연원도, 우참찬, 손주등이 아래기를 유승건이 상언한 그 하랍이 유자강의 익대공신의 노권을 돌려주는 일의 당부를 의정부로 알고만 의논하여 아래게 하였는데 그 일 계속해서 합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에 왔어야 아래입니다. 이 일은 전에도 대신들의 의견을 모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대신들은 돌려주어도 된다고 했으나 대관은 죄받아 죽은지 우레지 않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신의 의견을 모았더니 또 돌려주어도 된다고 했으므로 노권을 돌려주려 했었습니다. 그러자 대관이 또 온당하게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아래로 군졸에 이르기까지 모두 돌려주지 말 것을 창함으로 끝내 노권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그의 죄악이 크고 극도에 이르러 온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그를 버렸고 조정에서도 삭적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은 지도 오래되었으니 신들은 익대공신의 칭호는 황급할 만하다고 여깁니다. 산께서 함은하실 때도 그 죄는 주마나 공 또한 작지 않으니 익대공신의 칭호는 황급할 만하다고 하셨는데 신들의 뜻도 그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일에는 선능에 친제해야 하는데 날씨가 점차 추워지니 산께서 목욕 재개하는 일에 대해서 조심하고 삼가셔야 합니다. 옛날에 대략 양치질하고 손 씻는다 했으니 병원은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하니 전교하였다. 유자강은 모년의 일로 끝내 큰 화를 빚어냈다. 그러나 익대하던 때에 국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자손은 아직도 층의 위가 되어 있는데 하물며 유자강의 공이겠는가 지난번 대신들의 의견은 노권을 돌려줄 만하다고 하였으나 대가는 죽은 지 오래되지 않았다고 반대하였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은 지 이미 오랬으니 삼공의 아름이 온당하다. 익대 공신의 노권은 다시 돌려주는 것이 옳다. 목욕 재개하는 일은 마땅히 참작해서 하겠다. 중재실의 76관 중종 28년 9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김형의 일을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전에 황여헌의 사간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도의의 도사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헌만을 주문해야 하는데 장호재와 도망한자를 도사에게 주문하게 하는 것은 전혀 없던 예입니다. 그를 속으로 잡아서 주문할 수 없어서 경관을 파견해야 한다면 제 이상 어사인 허자를 계속 머물게 하여 주문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였다. 아뢰대로 하라. 김형의 일은 유나하지 않는다. 중재실의 76관 중종 28년 9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헨몰이 같이다. 중재실의 76관 중종 28년 9월 10일 기후 첫 번째 기사 밤 건방과 곤방에 번개가 치다. 진조실의 76관 중종 28년 9월 1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선능에 친제하기 위해 이른 새벽에 어가가 출발하였다. 도중에 쉬는 곳에서 서과를 바치는 자가 있었는데 받아들이도록 명하였다. 막차에 들어가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에 황두 등에서 서과를 바친 자에게 물건을 내렸으니 이제도 그 예의에 의하여 내리라 하였다. 황궁할 때 상이 제천장에 올랐다. 양의정 자승선, 조의정 한효원, 우의정 김근사가 아래기를 오늘은 능에 참배를 하였고 오는 20일에는 종료의 별제에서 음복하는 할애가 있고 21일에는 양로연이 있으니 옥제가 더없이 스고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4일 동양대제가 이미 임박하여 백간의 서계를 받는 일이 계속 잇따르니 동양대제는 친히 지내시되 별제는 정제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답하기라 양로연 역시 큰이름으로 시행하려고 한지 오래다. 별제를 정제하고 동양대제 때 칭제한다면 양로연이 제사 지내기 전에 있게 되어 미안하다. 백간의 서계가 잇따랐더라도 대제를 지낼 날짜는 아직 멀었고 또 3년상을 지낸 후 별제를 지내지 못했으니 별제를 직접 지내고 동양대제는 섭행하게 하라 하였다. 이어 동교에서 관가하고 신시에 환궁하였다.